네. 한주의 시작 월요일 직속뉴스는 백조커플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조영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섭섭하게도 오늘 이 멘트가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하는 백조커플과 함께하는 월요일 직속뉴스. 네. 그런만큼 오늘 특별한 뉴스를 또 백조영 리포터가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주가 뉴스파다 시즌2 마지막 주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송 그 후라고 해서 그동안 직송뉴스에서 다뤘던 소식들의 뒷이야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네. 뉴스를 직송으로 전해드리고 애프트 서비스 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파괴됐는데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리산 물전쟁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방송됐던 산천군 3장면의 생수공장 증설 논란 관련 소식인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3장면은 예로부터 물 걱정이 없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과 2000년에 생수공장이 연이어서 들어섰고요. 이들 생수공장에서 가져가는 물이 하루 천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용수에 이어서 지하수도 줄었고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마저도 부족해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도 생수공장에서 기존 취수량에 더해서 600톤 추가 증설을 추진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그야말로 물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의 결성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더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네. 방송이 나가고 보름 정도 지난 7월 11일 주민 피해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농어촌공사 생수회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주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천군 3장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 표재호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2004년 7월 11일 산청 샘물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흙탕물을 가져갔는데 철분도 없고 순수한 흙탕물인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피해 조사로 줄어든 지하수에 대한 호소 그리고 지하수 대행 차량 증대로 집이 갈라지고 소음에 시달리는 맹상마을의 하소연 등을 차기에는 하였는데도 피해 없다도 아니고 피해 예상 없다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그 연장허가 내용을 보면 24년 8월 8일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하수 감량은 전혀 없이 연장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증량이 되면 지금보다 더한 지하수 고갈로 모든 농사 그리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어려움으로 생존권을 또 위협받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실로서 바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더 악화된 모습을 마저하고 계신 것 같고 생수공장의 증설 요청 연장허가가 승인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답답한 목소리였고요. 승인 절차가 어땠는지 변호사님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생수공장 연장허가는 원칙적으로 경상남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낙토공학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경상남도가 허가를 해주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시 허가가 지난 2월에 났고요. 환경영향조사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조사하기 전부터 임시 허가가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가 먼저 날 수가 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8월 최종 승인 때도 낙토공학유역환경청이 환경상 악영향은 없다고 심사를 했었고 그래서 경상남도는 지금 기존 600톤에 600톤을 더 추가해서 기간을 5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증설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요. 경상남도는 업체 측의 영업비밀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혀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내 편 아니네라는 생각만 할 것 같아요. 뭔가 앞서 전후 관계도 맞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였고 경남도도 주민들과 반대로 결정을 내렸고 그런데 생수공장 자체가 어쨌든 이 시설 자체가 산천군에 있으니까 그러면 산천군은 뭐하냐. 최종 승인권은 물론 도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산천군이 어느 정도 목소리 낼 수도 있고 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생수공장이 있는 삼장면 덕교마을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입니다. 산천군 지하수 관리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이란 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규제와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mbc 경남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경남도가 임시 허가 과정에서 산천군의 의견을 물었을 때 산천군은 이 지하수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이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관련된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이것도 참 이상하고요. 행정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텐데 허가 내리고 말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 생각했을까요? 제가 오늘 산천군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산천군은 지하수 관리 계획이 생수공장의 연장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행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질러놓고 결과를 중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산천군 3장면에 생수공장 연장 허가 요청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나왔습니다. 네. 이 3장면에 생수공장 두 곳이 가동 중인데요. 그중 나머지 한 업체도 내년 5월 연장 허가를 얻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앞서 지난 4월에 조사를 맡았던 그 업체와 동일한 업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내년 5월 연장 허가 역시 이번처럼 주민의견을 좀 무시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공지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연장 승인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도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전혀 주민들 반대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라고 했잖아요. 한번 되어봤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아무래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우려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주민 비대위가 산천군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수공장 증량 절차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산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장 옆에 샘물공장 관리를 위한 광측공을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지하수 보존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서는 건데요. 이런 요구사항 11월 30일까지 좀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 소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소환은 지금 주민들이 지자체 장 소환해서 지금 결과에 따라서 인기 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에 대한 이런 주민 소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생활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이전에 식수마저 부족하다고 하수연 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 소환까지 가버린다면 굉장히 좀 강한 대책이자 마지막 대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내용 좀 부디 제대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수 공장의 추가 연장 허가만 들이오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딥페이크 뒷북 대책입니다. 딥페이크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악용해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최근 경찰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들 사이 그것도 경남 도내에서도 이게 좀 많이 벌어져서 논란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8월 26일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텔레그램에 무려 22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방, 그리고 전국 70여 개 대학 이름을 붙인 단체 대화방, 그리고 누나와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 사진으로 불법 합성을 하는 채널, 그리고 여군을 상대로 한 단체 대화방들을 잇따라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딥페이크 성척침을 범죄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전문가 얘기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경남 여성회 부설, 경남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김혜영 소장 얘기 들어보시죠. 지난 8월 이후에 딥페이크 사건 이후에 경남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경남 지역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이나 배포 등이 있었고요.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자체의 교육 강화를 하였다 했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홍보물 등이 좀 나온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이 틀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거주하기가 힘들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길에 가는 것도 두렵다 하고요. 그다음에 길 갈 때 안경을 쓴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사람 얼굴을 못 마주치겠다, 이런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포되었는가 싶어서 퇴근 이후에 이렇게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유포물이 있는가 찾는 게 일상인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 불법 영상이 언제 어디서 유포될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소장님이 있는 상담소에서 이런 영상을 삭제하는 걸 좀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 상담소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해 있고요. 도내에서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이나 수사기관 동행 그리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불법 합성 영상을 긴급 삭제하거나 유포된 현황도 모니터링하는데 보통은 피해자들에게 캡쳐된 영상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본을 확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불법 영상을 삭제를 해도 2, 3년 뒤에 계속해서 재생산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에게 또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그동안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본 확보가 중요한데 그게 또 어렵고. 그리고 불법 합성물이라도 이전엔 유포만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 여전히 유효한가요? 안 그래도 지난달 26일에 국회의 본회의를 디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디페이크 성범죄 문제 공론화된 지 한 달 만이고요. 이 법안은 디페이크 성착취물의 영상물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포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제작자에 대한 형량도 기본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넘어서 일명 서울대 N범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범죄 사건도 얼마 전 선고가 나왔는데 꽤 강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디페이크 관련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교제살인 또 일명 여성혐오 범죄 관련해서도 사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강하게 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가 사실은 너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질 수 있는 범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N범방 사건, 서울대 디페이크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지금 선고도 10년형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형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력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재판부에서는 이런 여성 혐오 범죄나 성범죄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진주 여성 알바생 사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그 사건도 1심에서 3년의 형이 나왔었는데 항소심 그대로 원심이 유지가 됐고요. 교제살인 김내아도 무기징역으로 선고되고 지금 최근에 강력처벌의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시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이 되면 가해자도 그렇고요. 피해자도 그렇고 인생에서 엄청난 큰 획이 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진지한 고민을 현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노동계에도 명태균이라고 뽑아봤습니다. 공청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거션데요. 지난 2022년 7월 거제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조 파업 현장에도 명태균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 10월 21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한화오션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바로 이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노조에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 시작이 지난 2022년 7월 대우조선 해양 비정규직 노조 파업 현장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면서 그해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 동안 정거 농송을 벌였고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그 중간에 파업 현장을 찾아서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에 윤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의혹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명태균 씨를 또 고발했다고 하던데 어떤 명분으로 고발했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고요. 한 가지 더는 노동조합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계에서는 명태균 씨가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파업에 대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강경 대응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로 인해 파업이 방해됐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파업 노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측과 그리고 조합원에게 징역 그리고 벌금을 구형했던 검찰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주목을 했었다면 이제 어쩌면 모든 시장에 명태균 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련 소식도 꾸준히 파봐야겠고요.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더 큰 파장이 일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도 기다려 봐야겠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반응 영태균 씨의 반응은 어떤지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올해의 마지막 직속뉴스 좀 열심히 달려봤던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이 1분 20여 초 있습니다. 백지원 리포터도 그렇고 조하라 변호사도 그렇고 저희가 시즌2 출발할 때부터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백지원 리포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을 비롯해서 저희 제작진까지 정말 지역의 진심인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지역에서 살고 있겠습니다. 네. 백지원 리포터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시즌2 마지막 말씀이에요. 조하라 변호사 듣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으로서 사실 이 직속뉴스 준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파다 쉬어가지만 지역민들 모두 지역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직속뉴스 한주의 시작 늘 함께해줬던 백조커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약간 흑백으로 오셨네요. 그러네요. 네. 백조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한 번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시즌2는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만 시즌3 내년에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조커플 리포터 조하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